여러분 이번에 중국 공상당에서 집단 지배체제가 버려지고 시진핑 3년임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당 지배체제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중국이 정상국가로 복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최근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인민을 관리할 수 있는 시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한다든지 또 cctv를 사용한다든지 또 뭐 그런 생체 정보 기술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사람의 동선을 끝까지 추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유 홍콩이 저물었지 않습니까 홍콩에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홍콩은 특히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홍콩의 반체제 인사나 젊은이들이 대모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일거수일투적으로 속속들이 다 감시감독이 가능한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홍콩도 영원히 이제 일어설 수가 없을 것이고 중국 공상당에 지배하는 중국도 서구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듯이 무슨 중국인민들이 각성을 해 가지고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답니다 중국은 점점 이제 1인 지배 체제가 강화가 되고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철도철미하게 감시감독하는 체제를 갈 것이고 중국은 그와 같이 검증된 기술을 주변 국가들에게 다 수출하겠죠 그럼 주변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눈에 가신 국가가 두 나라 있지 않습니까 대만과 대한민국이죠 한국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항상 중국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지형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나 자기가 속한 정치적 집단의 이익이나 가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중국의 권력에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아부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숱하게 많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당에서는 친중 세력들이 엄청나게 득세를 하겠죠 지금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국교 정상화가 되고 난 이후에 국회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언론인들 가운데 그쪽 동네 사람들하고 깊게 인간관계를 맺어 가지고 그쪽의 이익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원하게 되면 우리는 인구 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한족들을 대량으로 뭡니까 유학생 신분이라 해가지고 그냥 나라를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 한국은 긴 역사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노리고 있는 의회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라는 것이 아주 짧은 찰나적인 시간이지 않습니까 7000년 역사에서 80년이라는 것은 그냥 금세 여러분들 서쳐 지나가는 거거든요 일본이란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물건을 잘 만들고 야무진 국가였습니까 그러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경기 부양이라는 명모를 글고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 세계에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 거죠 세월이 가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여 얘기지만 헌신하고 고생했던 지금의 80대나 70대 세상이 가고 나면 그 다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노파심이다 그렇게 이야기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비판적 의식이 결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세대에다가 그 다음 이런 선거까지 뭡니까 그냥 마음껏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해양 세력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정권 하에서 친중의 행보를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선전선동을 통해서 이런 국민들 뜻과 무관하게 종전선언 평화협정 밀어붙이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보다 백배 천배 만배 이력배 이름들 더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험한 그런 수단과 도구에 대해서 경고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품성이나 그런 걸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국힘당의 당내 경선 문제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래서 선수들끼리는 다 아는 겁니다 공직선거의 문제점이나 당내 경선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다 아는 거죠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여유 있고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크게 스테이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너무나 이 나라를 앞날을 걱정스럽게 보는 거죠 그런 것을 이문열 선생이 그냥 착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색하는 중년님이 그냥 피부로 뭡니까 못 참겠다 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귀한 것은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죠 항상 세상에는 사악한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우리가 귀하게 이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저는 뭐 그냥 입이 딱 벌어지는 것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저질러도 대한민국의 지도청이나 식자청이나 언론계에서 어떤 종류의 뭡니까 이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이문열 선생 표현대로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죽어버린 겁니다 젊은 날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동료들도 다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어버린 겁니다 다 외면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젊은 날을 함께 여러분들 노력했던 그것들은 다 허위고 다 가식인 겁니다 외롭지 않느냐 누가 이렇게 못 줘 저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이 늘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 더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운동을 함께 벌였던 많은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함구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나라가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권력을 가져가는 행위는 일단은 나쁜 일이지 않습니까 나쁜 일도 정도가 있는데 살인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여러분들 거대한 범죄지 않습니까 그 범죄를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법무부 장관도 입을 다물고 감사원장도 입을 다물고 대법관들도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냥 그것 자체로 이러면 뭡니까 나라가 양심이나 윤리나 도덕이 다 죽은 겁니다 다른 범죄가 아니고 공동체의 여러분들 깃털에 해당하는 선거 사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지도청이나 십자청이나 언론인들이 다 입을 다물고 위법행위를 여러분들 수사해야 될 기관들이 다 입을 다물고 그 문제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고소고발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이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이 발생했었는 불구하고 선거 사무를 담당한 사람 가운데 조사 한 번 여러분들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가 돼 버린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죽은 겁니다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이문열 선생의 그 절절한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이분이 구체적으로 선거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전번 한 두 달 전에 복걸 선생이 정말 여러분들 해박한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소위 선거에 대한 법의학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그냥 착하게 지적한 걸 보고 그래도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걸 잃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모 슬아를 떠나가지고 자립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산림 기반을 만들고 가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걸 이제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뻥을 치는 겁니다 잘 될 거라고 그러나 저는 세상 만사를 소위 인과응보라는 관점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지 어떻게 안 뿌렸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할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냥 방관하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 홍콩이 철저하게 중국 체제에 이런 편입되는 과정을 보면서도 정말 남다르게 그 문제를 본 거죠 저 사람들은 그냥 추억 속에서나 이제 자유 홍콩이 남을 뿐 영원히 재개하기가 힘들 거다 이번에 시진핑 여러분들 연임하는 걸 보면서도 중국이 더 이상 정상국가로 복귀하는 것은 자유 국가들이 완전히 접어야 될 것 같구나 그렇게 접고 생각을 해야겠고 그러면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이야기죠 더 여러분들 한국은 더 극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선거가 여러분들 강탈당하더라도 그걸 고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러나 인간은 대개 속성상 눈앞의 이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먼 미래라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여러분 거대한 악을 저지른 선거 데이터를 생산한 사람들은 수사 한 번 받지 않고 대로를 할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무슨 선거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 경고하고 지적했던 사람들은 다 뭐죠? 구속하고 속박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 역사에서 이런 보게 되면 항상 관은 민간을 수탈했죠 그나마 여러분들 이승만이는 거인이 만들었던 그런 지난 7, 80년 세월 동안 그나마 법의 보호를 좀 받았지 그 이전까지는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국 민족들을 대부분 다 50% 60% 뭡니까 노비로 삼았고 철두철미하게 수탈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정성과 이런 관외가 되면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수탈하는 사회가 되겠죠 이익은 철두철미하게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슬픈 것은 지난 세월 동안 특정 이익단체가 주도했던 교육이 완전히 비판적 사고나 의분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난해 여러분들 문정권 하에서 광화문 시위 때 통신 조회를 해가지고 철두철미 추적해가지고 지방까지 찾아가가지고 괴롭힌 걸 봤죠 그거는 약과라고 봅니다 다시 그 양반들이 권력을 지게 되면 얼마나 야무지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아주 신속하게 5년 정도에 이 정도로 바꾸어 놨는데 그 사람들은 일을 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좋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들은 권력을 또 가질 겁니다 왜? 선거 데이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 그 다음에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길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목입니다 이제 넘어가면 정말 쉽지 않다는데 제가 외교적으로 정말 쉽지 않다라 한 거고 길이 없다는 거죠 알 segu하는 데 그 다음에는 난 parce & bulun산를 위한 여러분들 bars